내 병력들이 공격받고 있다. 즉시 내 군대를 지원해야 한다. 내게 증원군을 즉각 투입해다오. 내 감염체들이 다수 쓰러졌다. 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번 전투에서 꽤 많은 병력을 잃었다. 그래도 내 군대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 흠... 내가 적을 과소평가했었나 보군. 프로토스가 우리를 맡고 있다. 놈들을 처치해라. 오늘은 프로토스를 상대해야 하는 날인가 보군. 이 테란 놈들은 고통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 오늘 제대로 한번 경험해봐라. 테란 상대를 발견했다. 놈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적 저그를 발견했다. 가뿐하게 박멸해주지. 그래, 저그를 상대한단 말이지. 재미있겠군. 우리의 목표가 같아서 다행이군. 흠... 이 감염체들은 통제할 수 없군. 파괴버려야겠다. 이 감염체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위협적이군. 하지만 이 감염체들은 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껏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지. 즐길 준비가 되었게. 이 녀석의 이름은 아포칼리스크라고 한다. 그럼 잘 지켜봐라. 자, 내 자랑스러운 작품이다. 아, 알렉산더. 제 아드가 이걸 보지 못해 다행이군. 알렉산더가 다시 태어났다. 이제 알렉산더는 내 명령을 따른다 놀랄 것도 없다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잠시 네 구조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감염의 힘은 강력하다 감염이 두 배면 힘도 두 배지 안 그래? 내 구조물에 더 많은 감염이 필요해 보이는군 추가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지 이게 우리의 대여를 강화시켜줄 것이다 내 감염체들을 더 많이 투입하는 중이다 더 많은 감염체들이 진군 중이다 감염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내 명령을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를 봐라 내 감염체들은 군단을 이룰 것이다 내게 오느라 내 하수인들이여 감염체 부대여 나에게 집결하라 감염체들은 모두 내게 오라 당장 이거 너무 맞들이면 안되는데 와라 내 힘을 나눠가자라 내 고통도 이건 그저 잠시 스쳐가는 고통일 뿐 지금까지 참아왔던 힘을 보여주겠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힘이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펼쳐질 것이다 감염체들아 여길 공격해라 여기가 바로 내 군대가 공격할 지점이다 내 병력이 여길 공격할 것이다 괴물과 싸우려면 괴물을 만들어야 하는 법 창조의 능력이 나루도에게만 있는 건 아니지 이 괴물이 우리의 적들을 파괴할 것이다 이 적들은 나에게 유용하겠군 내 군대에 합류한 것을 환영한다 이 적들은 징집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 신경기생충 저그 중에 가장 독종이지 적의 병력을 이용해 적을 선명할 것이다 내 아포칼리스크가 준비되었다 아포칼리스크 생성 준비 완료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필요할 때 구조물을 감염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구조물을 감염시킬 수 있게 되었다 내 감염체들을 더 많이 소환할 준비가 되었다 내 감염체들을 더 소환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감염체 무리가 등장할 준비가 되었다 더 많은 감염체 부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내 감염체들을 내 위치로 소환할 준비가 되었다 내 감염체들은 부르면 나에게로 모일 것이다 내 온 힘을 다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이제 필요할 때 내 온 힘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내 괴물 중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괴물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었다 신경기생충을 주입할 준비가 되었다 신경기생충이 준비되었다 신경기생충을 이제 쓸 수 있다 적이 은폐유닛을 사용 중이다 탐지가 필요하다 아! 은폐유닛이라 아주 영리하군 탐지를 개시해라 적이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적이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군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이런 날엔 정말 한 대 당기는군 이 길이 하면 갈 때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법 우린 좋은 팀이다 독특하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팀이지 난 괴물이 승리하는 공포물을 좋아하지 전엔 사람들이 내 장례를 치워줬는데 지금은 내가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군 고통을 받아들이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나로드의 창조물이군 놈들을 기꺼이 파괴해 주지 맹스크는 어리석게도 저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 이 괴물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없애주지 내가 고문 당할 때 놈들이 잘하는 걸 봤었지 이젠 놈들이 죽는 걸 볼 것이다 암원의 비밀병기군 우리가 없애주지 내 감염체들이 목표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목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내가 모두 불태워주지 목표를 파괴할 시간이다 목표는 반드시 파괴될 것이다 내 군대가 목표를 공격하고 있다 쉽지만 값진 승리였다 고작 그게 다였나 그럼 지옥에서 보도록 하지 생각보다 싱겁군 안그런가 다스비다 아니야 목표가 도망치게 두어선 안 된다 우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내 병력들이 모두 처리할 것이다 목표는 곧 파괴될 것이다 내 군대가 목표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목표를 파괴할 것이다 목표가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목표가 우리 소나기를 빠져나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 저 피어먹을 것을 파괴해라 잘 자라 놈들에게 탈출은 애초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 저들은 싸움 상대를 잘못 골랐다 도망치는 적을 처치한다 꽤 익숙한 느낌인걸 지구에서 했던 오리 사냥이 생각나는군 걱정하지 마 가까이 오는 건 모두 처치할 테니 우리가 방어선을 형성하겠다 적들은 이 목표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개들은 내가 처리하지 놈들을 써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잡것들이 우릴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놈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잠시 영웅이 되어 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군 아마 지금쯤이면 적들도 깨달았을 거다 내 병력이 목표를 방어할 것이다 목표가 건재하다 적들은 쓰러질 것이다 그런 초보적인 전략이라니 놈들에게 더 나은 전략을 기대했건만 내 감염체들이 훌륭한 경비병 역할을 톡톡히 해냈군 목표를 반드시 차지하겠다 내 감염체들이 해당 지역을 곧 점령할 것이다 병력을 보내 목표를 점령하겠다 목표를 차지하는 중이다 목표는 곧 우리 것이 될 거다 내 병력이 해당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 목표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목표는 확보했지만 감염은 시키지 않겠다 구역을 확보했다 아... 유이디 시절 생각이 나는군 적은 원래부터 가망이 없었다 내 병력들은 유별나지만 효율적이지 내 병력이 목표를 확보하겠다 목표는 곧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움직여야겠군 내 감염체들이 목표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 지금 목표를 점령하는 중이다 목표는 곧 우리 것이 될 거다 군대를 지휘하는 거라면 아직 숨쉬가 녹슬지 않았지 아... 목표를 확보했군 잘했다 우리의 목표가 같아서 다행이군 장당컨대 승리는 우리 것이다 어리석게 도착은 우릴 과소평가했다 목표를 목적지까지 수송하겠다 목표는 안전하게 수송될 것이다 목표를 수송할 준비가 됐다 수송을 시작한다 내 군대가 목표를 수송 중이다 목표를 이동시키는 중이다 적은 우릴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나 그건 착각이었다 좋아 내 병력들이 안달라기 시작했군 예전에는 화물 수송하는 일은 딱 질색이었는데 말이지 임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 계속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군 하찮은 일에 너무 많은 피를 봤군 걱정 마라 이 지역은 감염시키지 않을 테니 날 믿어라 감염체를 몰아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내 병력들이 이곳을 방어할 것이다 우린 버틸 것이다 이미 죽은 것들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우린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승리할지도 모르지 어쩌면 둘 다 일수도 우리의 방어는 뚫을 수 없을 것이다 난 이보다 더한 것도 버텼다 난 지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곧 끝이 날 것이다 내 병력들에게 목표를 호위하도록 명령을 내리겠다 목표는 내 군대의 보호하에 이동할 것이다 내 감염체들이 목표를 호위할 것이다 내 병력들이 준비를 마쳤다 움직일 시간이다 목표가 이동하고 있다 우린 목표와 함께 이동 중이다 나는 한때 지구집정연합의 제독이었다 그때에 비하면 이 일은 식은 죽 먹기지 상대는 전략의 기본조차 안 돼 있다 감염체들도 쓸모가 있군 당연하지 내 병력들은 무지막지하지만 내 말은 아주 잘 따르지 감염체들에게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설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거라 생각했나? 아, 이건 분명 재미있겠군 내 감염체들이 곧 도착할 것이다 안심이 좀 되나? 응? 우리가 지원하겠다 내 병력이 지원하는 중이다 목표가 지원 사거리 안에 들어왔다 목표는 내 지원을 받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계속해라 끝이 보인다 내 병력은 끝이 없다 우리의 임무는 그렇지 않겠지만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놈들을 몰아내고 끝을 보자 우리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다가도 조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끝날 순 없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밀려드는 저 그물이를 상대하기가 버겁나? 넘들에게는 신념이 부족했다 우리와는 다르게 말이지 내 군대를 괴물이라 불러도 좋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강점이니 적이 우리 앞에 쓰러졌다 내 감염체들의 먹이로 줘야겠군 아, 제라드가 이걸 보았으면 좋아했을 텐데 안될 수 있는지 내가 그걸로 말했나 내가 당신을 알고 있다고 하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